자, 수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단관화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다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전과 모든 개념을 다 담은 나만의 개념 단관화 노트를 만드는 것. 자, 그런 것이 유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문구점 가서 스프링 노트를 한번 샀다고 해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쫙 펼쳐보면 우와 그냥 백지 종이밖에 없죠. 그래요. 단관화한다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개념을 써서 단관화를 했을 경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니까 그냥 단지 남이 설명해주는 걸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개념이 머릿속에 박히게 돼. 거의 막 새겨지게 돼.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내 손으로 직접 써서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단지 노가다일 뿐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래프나 도형같이 내 손으로 직접 쓰기가 너무나 애매하고 막막한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내용 선별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할지. 빈칸은 얼마나 둬야 될지.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막막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수학의 단관화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관화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야. 자, 그래서 수학의 단관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 책하고 답지 책이 있어요. 이 빈칸 책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노가다가 될 뿐인 부분은 이미 다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은 이렇게 딱 좋을 부분들만 이렇게 빈칸으로 뚫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막 판서 해주는 거 있잖아.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것들을 여기다 다 적고 나면은 이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들만의 단관화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은 자신만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기다 또 추가해서 집어넣는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어떤 필기해주는 것들 모두 다 담은 손글씨 답지 책 또한 여기에 있어.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거고 이거는 사실 뭐 완성이 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수학의 단관화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자면은 이 수학의 단관화는 모든 과목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범위, 간접 범위, 수학 상하,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수원 책, 수투 책 따로 있지 않아? 한 권에 들어갔다 이거야. 자, 어디 그뿐이니? 자, 아홉 종류의 교과서 몽땅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자, 아홉 종류의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해서 여기 합집합을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뭔가 어떤 개념 설명 중에 좀 교과서끼리 충돌이 있는 부분은 설명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을 선별해서 집어넣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교과서 공부의 본질을 이걸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지껏 교과서 공부 또 굉장히 막막했잖아. 아, 정말 막 정말 적당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고수들은 교과서를 꼭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그냥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서 어떤 측면을 봐야 될지를 모르겠잖아. 아, 이걸로 하면은 교과서 공부의 본질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까 수업에서는 그냥 개념 요점 정리 요약식으로 진행하나요? 아니요. 그럼 겉핥기식으로 진행하지 않아. 심도 깊은 원리 전부 다 할 거야. 교과서에 있는 개념 유도 과정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수업에서 전부 다 다룰 거야. 그리고 이 책에 모두 다 담겨 있어. 어디 그뿐이니? 선생님이 어떤 개념 비법이나 아니면은 실전 개념 문풀 비법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거면은 정말 그냥 개념이 끝나는 거야. 이거면 돼. 자, 그리고 7일 완성 플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7일 완성인 게 아니라 실제 책 안에 이렇게 7일 완성 플래너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며칠자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수강 날짜를 기록하는 칸까지 몽땅 다 마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참고해서 딱 진행을 하면은 그야말로 7일 안에 모든 어떤 단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선택과 선택 과목까지 포함을 해도 10일이 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면서 아, 내가 진도 참 알맞게 잘 나가고 있구나. 진행이 잘 되고 있구나. 또는 아, 내가 좀 뒤처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수학의 단권화를 공부할 때의 중요한 공부 방법들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 중요해. 자, 일단은 이 수학의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자, 기초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기초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빠른 속도로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야. 그래서 뭐, 뭐 그 내용을 뭐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한 번은 했었어야 하는 거죠. 아예 처음 한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은 이 강의 듣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자, 그리고 이 강좌에서는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뭐 가끔 풀 때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 물론 여러분들이 개념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개념한 다음에 문제 풀고 개념한 다음에 문제 풀고 이런 과정도 꼭 한 번은 있기는 해야 돼.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내신 때 다 한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이렇게 개념 문제, 개념 문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일단 진도 한 번 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내신 같을 때는 범위가 좁으니까 상관없었지만 수능은 정말 그야말로 고등학교 전범이야. 한 번 진도 빼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몇 달이 걸려요. 그럼 뭐가 문제냐? 뒷부분 할 때쯤이면 앞부분 까먹고요. 다시 앞부분 할 때쯤이면 뒷부분 까먹어. 그래서 해도 해도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해도 해도 뭔가 가물가물하고 자신 없는 부분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전범위를 다루는 시험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만 해서 전범위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과정이 꼭 한 번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 어떤 그 전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중간에 빠른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문제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이걸 처음하는 정말 완전 센 초자로 막 수학투를 맨 처음한다 그런 학생들의 욕을 좀 듣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고요. 자, 기초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간접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 책에 수학 상하 간접 범위가 멍땅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수업에서는 조금 선별적으로 좀 할 거야. 직접 범위는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곱셈 공식, 인수분해 아, 그런 것까지 내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건 다 아는 거잖아.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수학 상에서 자, 직접 범위랑 정말 관련도가 높은 도형의 방정식 단원 자, 이 부분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리고 수학 하에서 함수 단원 자, 이렇게 두 단원은 꼼꼼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단원들은 정말 쉬운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해도 뭐 별로 지장은 없을 거야. 답지 책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답지 책 보면서 한번 좀 해보시고 근데 아마 대부분 안 해봐도 알 거예요. 네, 막 곱셈 공식, 인수분해 아이잖아. 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되겠어. 아, 근데 또 이 간접 범위를 한다고 하니까 아, 또 뭘 모르는 친구들이 아, 선생님 아, 간접 범위는 막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잘하는 애들 속 간접 범위를 열심히 해요. 왠지 아니? 쉬운 문제는 간접 범위 몰라도 돼. 그냥 직접 범위 공식만 알아도 풀려. 하지만 최고난도 문제일수록 온갖 것들이 다 나와. 그래서 간접 범위 있는 것들이 섞여서 막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간접 범위 우린 왜 합니까? 최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네가 건물을 2층짜리로 쌓으려고 해봐. 그러면 지하 기초공사 별로 할 게 없겠죠. 근데 100층짜리 건물을 쌓으려고 해봐. 그럼 지하 기초공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 범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그냥 2등급까지 받을 거면 간접 범위 안 해도 돼. 알았어? 근데 최고난도 10만원까지 풀고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받고 싶다. 그렇다면 반드시 반드시 간접 범위 꼭 해야 돼. 알았어? 어차피 오래 걸리지도 않아. 딱 이틀만 투자해. 딱 이틀. 그러면은 수학상 하루, 수학하 하루 짠 끝내줄게. 알았죠?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근데 고작 후 이틀을 투자하지 못해서 1년 내내 고생하는 그런 밥팅들이 너무나 많거든. 너희들은 그러지 않길 바랄게. 간접 범위 확실하게 정리해. 자, 그 다음 주에 복습. 자, 복습 어떻게 하느냐. 어, 이 책에 또 복습 프로그램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수업 쫙 들으시고 그리고 딱 여러분들이 빈칸 책, 필기 채워가지고 이 단권화 노트 만들고 그리고 또 그날 뒤에 복습을 쫙 하는 거야. 그래서 복습 샘플을 보여주자면 이 책 맨 뒷부분에 모든 개념을 전부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질문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에 정의를 쓰고 조건을 쓰고 조건을 유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 질문 형태로 개념을 전부 다 막 물어보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복습 점검을 하면 돼. 근데 너무 어렵죠? 그죠? 막 어려운 얘기 팍팍 들죠? 그래서 막 이런 생각도 들어. 아, 선생님. 제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그건 뭐 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정신 차려. 니들은 그냥 내신 보는 게 아니야. 수능이야.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것 같아도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야. 이거 없는 교과서가 없어. 그런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조차도 모르면서 무슨 수능을 잘 보길 바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교과서 정도는 가장 기초, 이건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정도도 못해서 안 돼. 이제 내신하는 거 아닙니다. 수능하는 거야.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장수생들 좀 반성해야 돼요. 장수생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냐.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니면은 내가 좀 수능이랑 체질이 안 맞나 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너희들 진짜 이렇게 본질적으로 파고들어가는 공부 해본 적이 있어? 그냥 맨날 문제만 풀면서 그냥 문제풀이 팩터만 외우진 않았어? 그래서 정말 수능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본질이야. 뼈대에 의존해서 그냥 근본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못 해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하지 마세요. 이때 해야 됩니다. 이제 수능입니다. 정말 이거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자격할 게 있느냐. 그죠? 정말 제대로 졸업해서 대학 갈 능력이 있느냐. 그럼 고등학교 수학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나면 이 정도 어렵지도 않아. 수업 때 다 알려줘. 아무런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우리 복습 그렇게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개념 연구 복습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손으로 빈칸 채우는 책을 이렇게 필기로 다 채웠으면 그거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그냥 한 번 쓰고 끝이 아니야. 그냥 읽어. 쓰려고 읽은지. 다 써놓은 수 뭐하니? 읽어야 제 말이죠. 안 그러면 네가 써놓은 게 너무 아깝지 않니?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열 단원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수열 단원 개념 단권화 하는 걸 읽어. 그 다음 주 문제 풀면은 아, 그 개념이 문제풀이에 팍팍팍 적용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이걸 그냥 수십 번 읽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진짜 수능 날 개념이 막 문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실전 체감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읽어라. 자, 그 다음 주 필기. 어, 자, 이 커리큘럼에서는 정말 필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에 빈칸 책이 있고 답지 책이 있어. 필기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손글씨 답지 책인데 에이, 어차피 완성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답지 책만 읽으면 되겠네. 아, 그렇지 않길 바랄게요. 물론 막 지금 막 수능이 막 그냥 뭐 그냥 1, 2주 밖에 안 남았다. 아, 그럼 뭐 급하니까 그냥 극을 읽는 게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필기해서 빈칸 책을 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알겠어? 자, 그럼 필기할 때 포인트를 하나 좀 알려줄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분필을 여섯 가지 색깔을 써요. 이렇게 하얀색 쓰고요. 그 다음 이제 노란색 쓰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씁니다. 또 주황색 쓰고요. 그리고 파란색 쓰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연두색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을 사용을 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 분필 색깔들마다 자신만의 볼펜 색깔을 좀 지정을 하면은 좀 더 필기가 아주 풍성해지고 내용이 좀, 서음 내용이 잘 담기겠죠. 자, 선생님이 그냥 분필 색깔을 바꿔서 써는 것이 그냥 예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중요도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의 어떤 성질을 다 구분을 하면서 이 분필 색깔을 선별을 하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분필 색깔들마다 이 볼펜 색깔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지. 그런데 막 이제 도저히 나는 이런 거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 저는 막 사실 필기를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선생님 이건 저한테 너무 막 빡센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이 중재안을 좀 내놓을게요. 선생님이 많이 쓰는 것은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이야. 그럼 이 세 가지만이라도 자신의 볼펜 색깔을 마련하자. 알았죠? 근데 뭐 흰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인데 뭐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샤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검정색 볼펜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네, 막 하얀색을 여러분들이 막 그냥 빨간색으로 하면 다 빨갈 거 아니야. 내가 흰색을 제일 많이 쓸 건데. 그렇지? 자,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주로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 강조하고 뭐 중요한 것들.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편한 색깔로 하세요. 근데 일단 뭐 아무래도 뭐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뭐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최소한 이 세 가지 색깔만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 꽤나 괜찮은 예쁜 자신만의 단곤의 노트를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알았죠? 오케이? 네, 아, 선생님. 저는 필기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답지책만 볼래요. 자, 그럼 내가 가장 안 귀찮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줄까? 공부를 안 하면 돼. 그럼 귀찮을 게 없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원래 귀찮은 과정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귀찮아질까? 그거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더욱 귀찮아질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을 해봐. 선생님이 원래 수학을 잘 못했었어요. 수학 4등급에서 시작했어. 그 다음 제 서울대학교 수학 교육과까지 갔단 말이야. 선생님, 정말 낮은 성적에서 높은 성적까지 올라간 그럼 대박을 터뜨린 케이스거든?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니? 귀찮은 모든 걸 다 했어. 귀찮다고 피한 적이 없어요. 자, 또 특히나 장수생들은 좀 반성하세요. 막 난 장수생들이 아, 난 진짜 막 많이 공부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자, 한번 반성해봐. 네가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귀찮은 건 피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골라서 하진 않았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고3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알았죠? 귀찮다고 피하지는 마세요. 자, 물론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귀찮다기보다는 정말 너무 악필이야. 글씨를 너무 못 써. 그래서 내가 쓴 글씨를 내가 읽는 게 너무 괴로워.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그냥 빈칸 책에 그냥 뭐 샤프로만 필기하세요. 샤프로만 그냥 써. 써봐. 그런 다음에 복습할 때는 답지책으로 보는 거야. 사실 선생님이 이런 책, 이런 친구들까지 고려를 해서 정말 이 필기가 완성되어 있는 답지책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해. 근데 어쨌거나 내 손으로 써보는 과정은 꼭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빨리 읽을 수가 있어. 내 손으로 쓴 건 사실 그러면 쓱 보면 뭔지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내 손을 한번 써봐. 그러면 쓱 보는데 진짜 한 페이지 읽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거든? 내가 직접 쓰면?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간접 범위까지 포함해서 수학 상하, 수원, 수투 그리고 뭐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끝까지 읽는데 그냥 한 시간이 안 걸려. 여러 번 읽으면. 정말 끝내주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까지 전범의 개념은 몇 십 밖에서 계속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야 실전 문제를 볼 때 개념이 팍팍 적용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막 지금 이렇지 않아 수능 공부를 앞뒀는데 와, 샹. 내가 예전에 내신했을 때 했었던 그런 개념들이 뭔가 가물가물해. 또 보면 또 새로워. 그렇죠? 근데 이거 1년 공부한다고 그냥 달라질 줄 알아? 아니야. 왜 이게 자꾸 가물가물하니? 진도 한 번 빼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전범위를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수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단권화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다 이거야. 그리고 내 손으로 꼭 한 번 써봐야 되는 것이지. 알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수학에 단거나 공부하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수학을 단 한 권에 내 손으로 직접 다 담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수학의 단권화는 당신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